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스택 관리를 해놓긴 했는데 쫓아가 아파! 히어 진짜 피지컬! 위치에 위치가 너무 좋아 초긍자 위치네요 합류하면 당연히 불안하니까 그냥 빠진 거고요 아이고! 쌍구총사 안사 예견되어 있던 수승관 전 라인 다 터지고 있습니다 맞든 안 맞든 쌍구총사 말씀하신 대로 포탑 끼고 이거는 뱅도 포탑 끼고 엄청 맞았어요 자 궁은 빠졌어도 그냥 들어가서 잡고 자워무관 자워무관 그냥 아직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왔어요 타워로 가라 타워로 가 필요한 스킬은 맞춰주고 어그로 끌어놨는데 아 진짜 골치 아플래요 신드라! 신드라 어디요? 신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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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도 못합니다 피지가 오거든요 안 들어갔지만 움직임을 저만 들고 있어요 이거가 의미 있는 거고요 이런 거라도 피넛이라도 잡자 피넛이라도 어묵 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피지가 오면서 대부분 안다울을 봐야돼요 도망가야돼 이미 졌어요 이미 졌어요 피넛을 내주고 화염용과 피넛 잡았으면 제일 잘 큰 친구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턴에 낭비 일단 시키고 있나요 흔히 훔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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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는 될 거 아니죠 흔히 훔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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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MVP가 23분만에 점점 많아 1.4 hit 가장 Roy pft kasoy 노은이 성격 투자 아 네 아하하하하하하 키를 내꺼 아 어 2대1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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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받을거야 나도 카메라 받을거야 저 말을 왜 들었는데요 이런거 보여주려고 저 말을 자 앉아 깊숙이 아 나도 나도 카메라 주목받을거야 나도 그러면 또다시 왜 뱅이 키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훈이는 아직 주목받는 중이에요 네 아 와 진짜 그 영어로 G10 와 그 나은 때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박 베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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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홈리 홈리 밀킬 자 그리고 두 명 잡고 비영드룹 전장 2탄 에드 아 가짐 뱅이 놓치지 않습니다. 이러면 마음 와 와 와 와 그래 다 같이 죽자 이리로 와 다 같이 죽어라 아이고 잠깐만 번총이라 짧아요 신스틸? 한 번 울프도 힐 한 번 먹어보려고 욕심만 내지 신스틸하지도 울프가 지금 어시만 취직 한 번 울프도 힐 한 번